잘 시킨 것 같다 와사비로 만들어 드릴게요 와 가리비 봐 미친 통가리비 찜이네 이거 통가리비네 와 엄청 커요 가리비 봐요 와 실한 거 봐요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호강을 해보네요 이런 호사를 다 누리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와 미친 미친 와 와 와 와 와 하나 맛있다 가리비 와 와 와 와 와 세상에 가리비가 이렇게 크다고 100g 넘어 화나래 화나래 조개빈다는 표현이 좀 상스럽네요 와 와 이 집 레전드인데 아니 앞으로 마라탕 같은 거 시켜먹지 말고 이 집에다 가리비 먹어야겠다 가리비 존나 맛있네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커요 이거 왜 이렇게 막 무겁다니까요 개맛있네 이거 돈이 안 아까워요 와 와 와 와 와 이리 와 맛있어 미쳤다니까 와사비 미쳤다니까 아 존나 맛있네 와 와 음 음 와 아 아 거가리비 내장은 빼고 먹지 그거 잘못 먹으면 배탈 난다 진심으로 알파야 알파야 응 응 먹어 먹어 와 씨 잘 먹겠습니다 존나 맛있네 와 이야 간만에 진짜 감탄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네 아니 세상에 어우 대야 대야 국물도 드시면서요 국물도 식습니다 응 국물 맛있었어 음 음 음 와 씨 와 와 와 진짜 레알 정말 개맛있네요 이렇게 뿔 잡고 뜯어야지 이거를 빼서 먹을 수 있어요 대가리 빠다구이거든요 초장 찍어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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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우와 내 선택이 맞았네 진짜 맛있네요 니트릴 잔 갑추라 미쳤다 이게 빠다향이 엄청나요 진짜 맛있다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덕에 여러분들 아니면 언제 이런거 먹어보겠습니까 정말 야 이 새우 정말 커 이 새끼 이거 이런 개새끼 이거 아이고 간혹가다 이렇게 뽑힌 애들이 있어요 분리시켜줘야 되거든요 야 너무 맛있지 않니 야 진짜 개맛있다 와 와 와 여러분 이거 진짜 형님 가게 이름이 뭡니까 얘 가게 이름 뭐야 아 이 집은 상 받아야 돼 진짜 맛있다 명불 대하 해물찜 명불 대하 해물찜 초장 두 개입니다 뭔가 아 와 그 마라롱샨가 그거 맛있어요? 이 정도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다 먹는 게 아닐까 음식을 다 먹는다고요? 마라롱샨가 나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먹을 게 없대요 거의 그거는 큰 거 봐요 이거 마라샨 거예요? 먹을 거 족도 없죠? 장첸이 먹었던 거 살수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마라롱샨예요? 아 그게 완전 양념에 절여져가지고 별로 살수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그쵸? 코트 형 안녕 유튜브 맨날 봐 고마워 어서와 그냥 온 김에 팬 가입도 좀 해라 그 말로만 듣던 별풍선이란 걸 한번 싸봐 정말 재밌다 그쵸? 안 먹길 잘했네 형 너무 맛있게 먹는다 나도 한 입만 더 제가 대가리 먹을 때 봐요 머리 앞에 꽁뿔 있어요 주둥이 작고요 아이고 주둥이 작고 똑 떼요 이렇게 그리고요 관자놀이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리가 나와요 다리 똑 떼요 똑 떼요 주둥이 잡고 수염 잡고 그대로 찍어서 바로 이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여름인데 대하가 나와 흰나리 새우인가 대하철 아닌데 몰라 맛있어 메뉴 너무 좋았다 메뉴 너무 좋았어 꼬리는 꼬리는 앞잎발 이용해서 끝에 머리 잘라요 살살살살살살살 그러면 이렇게 살이 나와요 이렇게 잡고 싹 오케이 같이 이런 거 먹는데 닭다리 먹는데 물렁끼 안 먹는 사람들처럼 이런 거 그냥 먹고 이렇게 탁 놔버리면은 진짜 제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에 눈이 가더라고요 감자탕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? 이런 거 다시 한번 끄트머지 앞잎발로 속 그리고 살살 물어서 빼줘요 빼주고 잡고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 잡고 싹 수염 빼주고 잡아서 잡아서 음 새우는 원래 대가리가 맛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새우 중에서도 진짜 그 비싸다는 그 닭새우인가 독도새우 알아요? 그거 뭐 20만원 30만원 하는 새우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독도새우 독도새우 가리비는 왜 안 먹나 했는데 이미 입은 거대버렸어요 맞아요 가리비가 충격적으로 맛있던데요 아니 이렇게 큰 가리비를 주는 게 있냐고요 나야 좋지만 독도새우가 도화새우 닭새우 꽃새우 세 마리가 있는데 도화가 1등이라고 나중에 성공해서 꼭 먹어보고 싶네요 도화새우 둘이서 베풀게 먹으려면 한 4, 50만원 쓴다는 그 새우 도화요 보리새우는 무슨 새우인지 모르겠네요 하긴 뭐 지금 대하철이 아닌데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름철에는 참 먹거리 많이 없는데 그죠 수박 말고는 수박 아니면 열대과일들 말고는 먹을만한 게 없잖아 어 몇 개 안 남았다 라이퍼도 지금 껍질 까서 야무지게 먹고 있구만 맛있지 않니 마지막인데 응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라면 못 먹겠어요 배부릅니다 야 뺄표야 더 먹어 배부러요 더 먹어 배가 부릅니다 자 이리 와봐 더 먹어 더 더 더 드세요 배불러야죠 다 먹었다 많이 못 먹었잖아 엄청 많이 먹으면 돼요 형 오늘 다이어트야? 전부 다 단백질이네 탄수화물은 못 참지 가로계 돼지정신각자 라면까지 먹으면 저 방송 못할 것 같은데요 배불러서 퍼질 것 같은데 안 돼요 식당 관리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었어 저도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많이 안 먹을 거예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생각보다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마지막 새우 이 분 사장님이세요 식당 관리한다고요 식당 관리야 식당 관리가 아니라 식당 관리 식당 관리 아니야 하하 형 식당 차렸어? 식당 관리로 해야 해? 아주 지일어나네 이런 피해 형식이야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다 오이지 데쓰 오이지 데쓰 오이지 데쓰 얘는 홍합탕이 아니고요 담치에요 담치 담치 진짜 홍합이면 홍합살 먹겠지만 국물만 먹겠습니다 아휴 좋다 아휴 좋다 어 이야 흠 제대로 먹었다 이걸 다 드시지 않자 응 다 녹아버린다 그러면 흠 아 이거 스프라이트야? 7,800원 어우 좋다 순식간에 57,800원 작살내버렸다 와 으흠 흠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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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우 진짜 행복하네 뇌알 행복해요 정말로다 담배 피우라고요? 담배 끊었어요. 담배 안 펴요. 어우 잘 먹었다. 현타 온다.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. 여기서 잠을 자야 혈관이 꽉 막혀. 어우 현타 와. 어우 진짜 나태해지네. 방송 던지자고 하시는데. 안 돼요. 그럴 수 없어요. 일단 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 컨텐츠 가겠습니다. 약벌방 아까 할 만큼 했잖아요. 오늘 이슈는 오늘 안 하고 싶어요. 랄프가 내일이랑 내일모레 집에 없지? 월요일이랑 월요일, 화요일 집에 집 비지? 네. 집 빈다고 코순이 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. 여러분들.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고 왜 이렇게 얼굴에 아직도 열이 있지? 자, 이렇게 합시다. 게임 방송 갑시다. 게임 방송 갑시다. 제공 보 några' 게임 방송 준비 해 주세요. 게임방서 준비해 주세요. 제발 준비해 주세요. 자 준비 끝났습니다 깨끗방송 준비 끝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? 네 아 그거요? 네 네 자리에서 안돼요? 어? 기단이 지금 켜지고 있어서 제 자리에서 될라나요? 화면이 안보이니까 안되죠 제가 보니까 외워야 돼 됐다 이따가 5시 반에 라면 하나만 끓여줘라 알람에 놓을까요? 에이구글 5시 반에 알람 맞춰줘 네 오전 5시 30분 알람을 설정하였습니다